안녕하세요 미용시술계 교육방송 아름닥터티비입니다. 여러분 겨땀 보톡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겨드랑이 땀을 줄이는 보톡스가 있습니다. 사각턱을 줄이거나 얼굴에 줄은 예방을 위해서도 맞지만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겨드랑이나 손, 발에도 맞습니다. 지금 한창 여름이니까 겨드랑이 마를 날이 없겠죠. 블라우스나 와이셔츠 또는 유니폼 등은 이제 젖어서 티가 나기가 되게 쉬워요. 말린다고 뭐 이러고 다닐 수도 없고 자신감이 너무 낮아지고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저도 사실 더위를 많이 타서 덥다 더워를 입에 달고 사는데요. 저는 뭐 일하는 중간에 새 가운으로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고 한데 보통은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땀이 나도 티가 안 나는 옷이면 좀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좀 어때요? 공부하는 학생이면 좀 벌리고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말을 하고 또 컴퓨터로 일하시는 분들이면 좀 벌리고 다다다닥 치는 거예요. 뭐 이러면 뭐 괜찮겠죠. 근데 이제 누가 자꾸 본다. 누가 자꾸 지나다니고 볼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벌리기가 위축되고 이제 좁히면 땀이 더 나고 호빨리 안 마르면 냄새가 나고 더 위축되고 제가 좀 소심한 편인데 채취 또한 약간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뭔가 제가 냄새가 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있으면 굉장히 위축이 돼요. 뭐 싸이님도 이렇게 겨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된 생각을 한 적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근데 어떤 사람 원래 땀이 잘 안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원래 땀이 잘 안 나는데 며칠 정도 휴가지에서 보낼 거다. 이러면 뭐 그냥 바르는 거 있잖아요. 드리클로 같은 바르는 약을 약국에서 구입해서 바르시면은 그냥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단 며칠 때문에 뭐 다한증 보톡스를 맞는다. 뭐 이런 건 약간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맨날 덥다. 맨날 땀이 난다. 직업적으로 더운 곳에서 일을 하시거나 활동량이 계속 많아야 되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매일 막 이거를 막 이렇게 맨날 바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지속적으로 난다. 계속 난다. 그리고 또 옷이 티가 안 나는 옷이 아니라 블라우스 와이셔츠 유니폼같이 그런 걸 입어야 되는 직업이다. 이런 경우 참 괴롭죠. 이럴 때 저 같은 겨따인들을 위해서 겨따 보톡스가 있습니다. 사실 손발도 맞을 수 있긴 해요. 뭐 다한증 보톡스라고 해요. 주사를 맞으면 땀이 좀 덜 납니다. 하나도 안 나면 사람이 아니고요. 덜 납니다. 맞고 나서 일주일 정도부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2주에서 두 달째가 제일 효과가 좋고 3, 4개월 지나면 땀이 다시 나기 시작해서 5, 6개월 정도면 처음 상태로 거의 돌아오세요. 2, 3주면 효과가 좀 세게 나올 정도로 효과가 좀 빨리 나오는 편이니까 뭐 미리 맞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괴롭다 이럴 때 맞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빨리 나오는 편이니까 처음부터 뭐 이만한 양을 맞기보다도 적당한 양으로 맞고 부족하면 더 맞고 그렇게 해도 이제 막 밀려오는 겨담에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당히 맞았는데 요즘에 땀이 잘 멈추지도 않고 너무 급한데 내일 놀러 가는데 그러면 급한대로 드리클러 아까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같이 해도 되겠죠. 자 효과가 3에서 6개월 간다고는 하지만 전반부에 효과가 세기 때문에 초여름에 맞아 놓으면 정작 한여름에는 효과를 제대로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맞지 말고 땀이 많이 나면 그때 맞자. 자 그리고 오늘 중점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땀나는 게 매년 달라요. 물론 항상 홍수, 홍수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하고요. 그냥 해당이 안 되고 그냥 때 되면 계속 맞으세요. 여름 되면. 그런데 이제 보통 분들은 그냥 홍수라기보다는 논바닥 정도? 논바닥? 늪지대? 늪지대인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정도. 그러면 해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2015년도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에어컨을 막 최대로 켜도 다른 직원들은 막 또르들 떠는데 저는 너무 막 홍수인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맞고 이제 뭐 2015년도에 뽀송이로 살았죠. 그런데 뭐 2016년, 17년, 18년 뭐 그 이후로는 뭐 그냥 살만해서 그냥 뾰이 보톡스 안 맞고 그냥 늪지대 정도로 살고 있어요. 그 2015년 유난히 땀이 많이 났었더라고요. 우리가 덜 맞고도 살만하면 뭐 괜찮잖아요. 초여름이라고 내가 미리 예상해서 나 전 작년에도 맞았으니까 올해도 맞아야지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12시 반이 넘었기 때문에 급결론. 자 다한증 보톡스, 곁단보톡스는 땀 때문에 충분히 괴롭다. 내가 현재 괴롭다. 그러면 그때 맞자. 왜냐하면 땀은 매년 똑같이 나는 것도 아니고 보톡스 맞으면 효과도 빠르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차차 빼먹은 거 있어요. 자 겹다 만나게 하면 다른 데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손발 바닥에 딱 만나게 하면 다른 데 많이 나는 거 아니야? 네 그럴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겪는 게 아니라 5에서 10% 정도만 겪는다고 하네요. 일단 여기 흥건한 건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